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과 각본상을 비롯한 6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영화역사상 처음인데요. 칸 영화제와 골든글로브 수상에 이어서 이번에 오스카상까지 받게 되면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 권위 있는 영화상을 모두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워싱턴 정준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 지명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각본상, 편집, 미술,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영화가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건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작품상 후보에는 기생충을 포함해 아이리시맨, 조커, 작은 아시들 등 모두 9개 작품이 올랐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세계적 감독들과도 감독상을 두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기생충은 앞서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료상에 이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거머쥐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스카 수상까지 성공하면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 권위 있는 영화상을 모두 휩쓰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 북미 영화 시장에서 역대 외국어 영화 흥행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작품성뿐 아니라 대중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기생충이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외국 영화에 대한 다양성이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연기상 부문 후보에 유색 인종은 단 한 명밖에 없어 여전히 백인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도 한국 영화 최초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다음 달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